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윤중권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중권입니다 자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실제심사 받았는데요 자 구속기로에 놓였던 이재명 대표 기사회생했습니다 영장 기각을 했는데요 이 소식 구체적으로 전해 주십시오 어제 오전 10시부터 7시 20분까지 약 9시간 20분 정도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새벽 2시 23분쯤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재명 대표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제시한 혐의들이 있는데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구속영장 발부가 되기 위해서 혐의 소명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유창훈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이제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피의자 즉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제 법 전문가가 또 앞에 그렇죠 소명이라는 얘기가 이게 뭐냐 뭐냐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증명이 하고 소명이 좀 다릅니다 유무죄를 가린 본재판에서는 증명이 돼야 돼요 예컨대 이걸 좀 표현하기 힘들지만 90% 정도 이상이 되면 증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소명은 절반 정도입니다 50% 그러니까 봤을 때 일견 맞는 것 같다가 소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위중교사 부분은 딱 소명 그게 됐다라는 겁니다 같고 지금 더 두 가지 혐의 백현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은 그 소명조차도 좀 어렵다 안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법원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50%보다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수차로 얘기했지만 소명 자체도 사실 증명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명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소명된 이후에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지 영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가 소명인데 소명조차도 되지 않았다 큰 사건이 지금 백현동 사건하고 대북 송금 사건은 큰 사건인데 두 개는 지금 소명도 지금 안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이 결국은 결정적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위중교사 그리고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고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이 대표가 주변 인물에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인멸 우려를 일축한 셈인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건 앞뒤가 모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 결정에 대한 검찰이 판단으로 보이긴 한데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공모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 소명이 지금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술이 계속 오가고 이화영 부지사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화영 진술 자체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중간에 뭔가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것처럼 했던 중간에 사람들 진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로부터 나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안으로는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소명도 거의 안 됐고 위중교사는 사실은 핵심적인 사건 아닌데 위중교사에서 약간 소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걸로 보이는데 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 입장 나왔나요 오전 3시 50분쯤에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왔는데요 늦은 시간이었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또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판단을 내린 법원을 향해서도 앞서 들으셨다시피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수사는 그럼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나왔습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벗겠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죠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중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서 휘둘렸다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도 오늘의 결정이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또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제심사 이게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실제심사로 기록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10시 7분부터 이제 오후 7시 24분까지 약 9시간 17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1997년에 영장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두 번째로 긴 시간입니다 최장 기록이 지난해 12월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가 10시간 6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8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받았는데 이를 이제 넘어선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24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영장실제심사를 받았는데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기각 이후에 녹색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일단 심사가 진행될 동안에는 건강상태 그래도 고려해서 의료인력을 배치를 하기도 했는데 특별하게 긴급상황이 발생은 하지는 않았고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또 반박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건강에 이상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지 약 18시간 만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다시 또 회복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언론사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헤드라인을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에서는 좀 팩트에 기반을 해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팩트 기반으로 담백하게 팩트로 나왔네요 담백하게 제시를 했고요 동아일보에서는 이재명 영장 기각 검찰이 추석 후 불구속 기소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좀 던진 것으로 보이고 경향신문에서는 구속 피한 이재명 대표 무리한 수사 역풍 맞은 검찰이라고 쓰면서 반대로 또 검찰이 이제 힘을 좀 잃었다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자 오늘 긴급의총 민주당 있다고 하고요 아마 전국의 시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75주년 국고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시가행진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를 했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어제 시가행진이 오후 4시부터 이제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 시가행진이 진행된 게 2013년 이후로 10년 만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10년 만에 진행된 시가행진 근데 왜 10년 만에 열렸죠? 과거 이제 권위주의정보에서는 시가행진을 꽤 자주 했는데 장병들의 피로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이제 5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2003년에 노무현 정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그리고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번씩 시가행진이 진행이 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남북 화해의 기류가 좀 흐르면서 무력성 시위 성격은 좀 지향하자라는 의미로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게 이제 2013년이고 10년 만에 진행이 된 겁니다 10년 만이면 정말 오랜만인데 어제 시가행진을 직접 지켜본 시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봤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관람 바람은 시민들로 북적였고요 한 시민은 우리나라가 이런 군사력 덕분에 잘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하게 또 환영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도 있어요 시가행진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그렇게까지 반길까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일반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가행진 진행 자체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해봤더니 72.5%가 찬성한 걸로 나타났고요 또 군 장병, 군무원, 공무원 이렇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더 높았습니다 무려 88.1%가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사 때문에 저도 그 위치에 있었는데 그래서 한 30분간 못 움직였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 도심 일대 교통이 통제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시가행진 구간이 세종대로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통제가 됐고 서소문노는 시가행진이 마무리되는 오후 4시 30분부터는 통제가 좀 풀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군 장비 행렬이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헌능록 또 동작대로 역시 이 시내 주요 도로도 통행을 막았습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 내일부터입니다 추석 밥상 물가 얘기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차례상 준비해야 되고 또 먹거리 장만하면서 시장 마트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밥상 물가 상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채소 그리고 과일 이런 신선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 상차림 비용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가 34만 2천 원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그런데 조금 싸다고 합니다 26만 6천 원 선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격이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매우 좀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저께 국무회의죠 추석 민생 안정대책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책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그저께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 안정대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안정대책에는 이제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할인 대책을 마련했고요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10월 2일 또 월요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점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추석 장을 보는 주부들 여전히 상차림 비용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상차림 비용이 작년 대비 평균 12000원 가량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 집중호우가 또 폭염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상승폭은 오히려 좀 더 커진 모습이고요 또 추석 연휴 기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안정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내수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 쿠폰을 제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여행 비용 전체를 또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식 비용이 또 오른 상황에서 이게 또 얼마나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이 많이 올라서 될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중근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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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